안녕! 서진과 중재입니다. 안녕하세요! 참 멍멍이예요! 고양이지 강아지 그냥 멍멍이 강아지예요 여래요? 여래 눈이 눈이 이렇게 많은데요? 왜 그런지 알려줄까요? 지퍼가 있어요 지퍼를 이렇게 하면 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선풍기가 있습니다 아 좋다 좋다 근데 자동선풍이다 여기 있죠 향긋받아요 향긋받아요 이거 이거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이거 될게요 이거 될게요 이거 될게요 영상볼게 메시아 이거 읽어 steady 스크맀 스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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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두 자리에 박스 When Elia went into the gate What was gonna shake? Elia said to her Can I have some water and bread? Yeah, I guess The human said My son and I only have both Food, grow and cool Food was less rare Elia said Don't worry Fo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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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n cook And warm You and your son Can't cook Let you go and I pick me Hello ahrenis ione ione 예 건 보니 죵 сво n me F, R, R, O, R! 도저히 들을 때의 언제들이 엘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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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4 feeding hearts at eating oh not food and we are the human part the food tour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뭐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아예 진짜 작다 일단 이 건물들이 그려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예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렸다 네 그리겠습니다 먼저 건물들이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 건물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다 그 다음에 더 더 더 더 더 저 이 핑크색에서 제일 큰 건물을 지우고 있어요 이렇게만 그 다음에 여기에 딱 하고 여기 노란색 건물을 지웠다 딱 딱 딱 그 다음에 딱 딱 딱 딱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 에!? 여기 사람들이 사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위로 올라갔네요 이제 조금 장식 좀 해주자 여기 나무를 입고 눈 그 다음에 또 지읍 지우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됐다 그 다음에 한개도 가무를 지어주죠 이건 아파트네 이제 또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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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하다 하다 됐다 공공공 오 정말 예쁘다 여기 사람들이 삽니다 연수의 연수의 집 저 이름은 연수예요 연수의 집 연수의 집 연수의 집 나무들다 여기 엄마 베이 Roc 엄마 아멘 그 다음에 저거 그리고 있습니다. 진짜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와우 이거 새거 새거 얘 새거에요. 이거 새거에요. 봐봐요. 진짜 좋죠? 이거 사운드. 이것도 동그라미가 있어요. 이거는 사람들이 아닌 거에요. 정말 좋죠? 은수의 집. 와. 끝. 네. 오늘 이만 그만 읽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생년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? 좋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. 빠이.